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리아풍수의 지종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묘를 한 곳에 모은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연달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화장을 예약하려는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장장 관계자는 관리가 힘든 무뎀을 없애고 화장하려는 유적들이 늘면서 화장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윤년과 연달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윤년은 양력기준으로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한바퀴 도는데 365.25일 관리입니다. 그러면 1년에 0.25일 많기 때문에 4년에 한 번씩 2월달에 하루를 더 두어 지구의 공정과 맞추게 됩니다. 즉 2월 29일이 있는 해가 윤년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윤년은 음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력과 1년에 11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정하기 위해 2.7년에 한 번씩 한 달을 더 주어 365일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2020년은 윤년과 윤년이 동시에 있는 해가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윤년은 4년마다 돌아오고 윤년은 약 3년마다 돌아오게 됩니다. 윤년의 속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윤년이 둔에는 절에 3번만 가면 모든 액이 소멸되고 복이 온다고 해서 저를 찾아 불공을 드리는 삼사순례가 유행합니다. 또 윤년은 모든 신들이 쉬는 달이라 조상신이 후선의 결혼조차 모르기 때문에 보살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윤년은 결혼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 윤년이 들면 보리누무사가 풍년이지만 5월에 윤년이 들면 늦장마와 전염병이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올해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020년 윤년은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입니다. 윤년은 어떤 행위도 부정을 타지 않는다고 믿어 손없는 달, 탈없는 달 등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윤년은 오래된 묘를 이장 또는 화장하기 좋은 달이라는 믿음이 민간신앙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속설일 뿐 전혀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윤달보다 더 좋은 날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들어 여러 곳에 흩어진 조상의 묘를 한 곳에 모으는 일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묘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진묘에 대해 이해하는 편입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방치되다시피 관리가 되지 않는 묘는 후선의 입장에서 보면 여간 죄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년 남성 모두의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편의성의 측면만 간주하다 보니 산자들의 통행이 쉬운 곳에 묘를 집단으로 모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풍수적 고려는 뒷전이고 평평한 밭이나 길가와 가까운 곳으로 이장을 하는데 오로지 산자들의 이기적 생각뿐입니다. 따라서 묘를 한 곳으로 묘을 경우에는 반드시 망자의 입장에서 망자가 편안한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묘는 망자의 유택이지 산 사람의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묘를 모으는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명심할 것은 집매의 터가 좋을 경우 한 가문의 시너지 효과를 주어 긍정적이지만 터가 불리할 경우는 가문 모두에게 영향을 주어 한꺼번에 몰락할 수 있다는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묘를 한 곳에 모으는 것은 신중, 또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산재된 묘를 한 곳으로 이장하는 사례입니다. 선영에서 지리적 조건이 뛰어난 곳에 고저부 이하 가정묘역을 조성했는데 후손 중에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게 됩니다. 이곳은 세분의 조부묘를 상단에 조성하고 그 후손들이 함께 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척간의 우애가 돈독할 것입니다. 고향의 산을 장만해 고저부 이하 가정묘를 조성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넓게 만들어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열두기 이시비를 한 곳으로 이장합니다. 그러나 관리를 쉽게 하고자 묘의 봉분 없이 평장한테로 매장을 합니다. 그로 인해 망자들은 비바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니 망자의 체백이 염려됩니다. 유병헌은 그의 모친이 돌아가시자 서명 한편의 묘를 쓰면서 부친묘를 이장하고 선대묘를 이곳으로 모으게 됩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지리적 조건이 불량한 곳입니다. 그리고 20년 후 집안의 물락을 자초하게 됩니다. 이곳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여기저기 흩어진 묘를 화장 후 가정묘로 이장하는 사례입니다. 사진석 묘는 선대 21을 화장 후 한 곳에 장만합니다. 관리가 수월할 것이지만 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선대매를 화장한 후 선물로 가정묘를 만들고 추후 후손들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장 많은 형태의 평범한 가정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벌레 등 이물질이 생겨 거부감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특이하게 가정묘를 탑의 형태로 조성했습니다. 남양주 시에 있는 청풍림 시 묘역입니다. 여홍민 시의 민무줄 아래 집계 후손들은 한 곳에 안장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번 경우는 정중산에서 가장 좋은 것에 자리한 8대 저묘 아래의 집계 후손들을 화장 후 안장하고 추후 후손들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묘를 조성했습니다. 조상을 섬기면서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큰 정중묘역입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진 조상 121을 이곳으로 진묘합니다. 상징적인 면은 이장을 하고 그 외에는 화장 후 안장한 경훈입니다. 역시 정중묘역입니다. 조상 54위를 한 곳에 진묘했습니다. 앞에 사례와 다른 것은 이것은 성물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어떠한 형태가 좋을 것인지는 여러분 각자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공허매지에서 가정묘를 분양받는 사례입니다. 4위에서 36위까지 안장할 수 있는데 분양가는 보통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이것은 공허매지에 있던 기존의 매를 화장한 후 가정묘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비용 절감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입니다. 이번은 제가 자주 하는 가정묘 사례입니다. 일반묘와 같이 땅을 깊입하고 내부를 석회로 단단히 다져 이물질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소에 두 분씩 안장하고 봉분을 조성합니다. 봉분을 만드는 이유는 망자를 비바람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추후 추가로 안장할 때는 봉분을 헐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망자의 안녕이 우선입니다. 이것은 선대묘 아래 석회로 조성한 유골함의 두 분을 안장한 사례입니다. 역시 최대한 망자를 배려한 작업입니다. 이번엔 일정 깊이로 땅을 파서 원통을 배열한 후 주변은 석회로 처리했습니다. 위에는 선대를 모시고 아래는 후선들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내장과 화장을 혼용한 사례입니다. 이미 화장한 선대묘를 새로 이장하면서 부모님 며도 함께 화장하려 했으나 묘토가 좋아 화장하지 않고 매장을 합니다. 묘토의 영향은 화장한 유분보다 화장을 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유진의 부침엘을 화장 후 수목장으로 조성했습니다. 추후 가족 모두가 활용할 것입니다. 수목장을 활용해 가정면을 조성한 사례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화장 후 유분을 흩뿌리는 산골입니다. 화장 후 산골은 지정된 장소 외에는 불법입니다. 바다의 산골한 경우 해안산에서 5km 밖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됩니다. 이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묘를 한 곳에 모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곳곳에 산재된 각각의 묘에 대한 정확한 풍수리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좋은 곳은 보존하고 활용하자는 의미입니다. 둘째, 산자들의 편의보다는 망자의 체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접근성보다는 양지바르고 바람잔잔하며 터색과 터질이 좋고 주변 산들이 부드러운 곳을 찾으십시오. 즉, 산자들의 입장보다는 망자가 편안한 곳을 정해야 합니다. 셋째, 윤달에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온 가족이 화합할 수 있는 날이 최선의 태길입니다. 넷째, 이장작업은 정성껏 하십시오. 장비에 의존하지 말고 수작업으로 정교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망자도 기뻐할 것입니다. 끝으로 묘를 한 곳에 메우는 것은 가문 전체의 길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의 aluminum 구체했습니다.